안녕하십니까? 황풍년입니다 이름부터가 전라도 사람 같지 않습니까? 풍년? 그러죠? 오늘 제가 할 얘기는 주제를 나의 영웅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 장면은 제가 담양에 가서 어떤 어머니가 음식 만드는 이야기를 열심히 받아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독도 옆에서 전라도의 한 풍경이에요 저런 것들은 이제 잡지에 넣는 그런 일을 합니다 아까 잠깐 소개해 봤듯이 전라도닷컴은 어떤 잡지냐면 2000년에 인터넷 잡지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2002년 3월부터 종이 잡지를 내기 시작해가지고 177권째를 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돈 많이 번 사람, 벼슬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땀을 내 일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담는 그런 특징이고요 시골의 어머니, 아버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기록해요 여러분 그대로 기록한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아마 얼른 감이 안 올 텐데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여러분 만나가지고 왔다 왔다 어디서 일하거나 귀인 있는 큰 애기들이 왔을까? 참 말로 날도 추운데 아줌잖아요 이렇게 전라도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어디에서 이렇게 예쁜 아가씨들이 오셨을까요?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기록은 전혀 다른 기록이 가는 거예요 왜곡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라도닷컴은 우리 전라도닷컴 기자들이 시골에 다니면서 그분들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기록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웅 이야기를 하면서 전라도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이 볼 때 그 총구석, 변방, 그리고 지금 무슨 글로벌 시대에 무슨 전라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좀 의아한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2014년 여름인데 어느 날 아침에 출근을 해서 보니까 그 전라도닷컴 인터넷 사이트가 난장판이 된 거야 보니까 사이트가 막 사방대는 사진이 뭉개져 있고 제목마다 끝에가 막 홍어, 홍어 이렇게 붙어있고 전라디안 그러니까 해킹을 당한 거예요 관리자들의 비밀번호가 있잖아요 그것을 해킹으로 알아낸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들 사이트방에다 다 뿌려준 거예요 자 전라도닷컴 사이트에 들어가는 비밀번호가 요라고 요라고 됐으니까 들어가서 그냥 마음대로 해보려라 이렇게 한 거야 전라도닷컴 사이트가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그냥 그런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뭐야? 생각해 보니까 학창시절에 제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다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서울에서 살 때 전라도 사람들은 뭐라 뭐라 전라도 놈들은 뭐라 언론사 공부를 이렇게 시작할 때도 어떤 선배들이 아야 너는 말이다 거그 신문사는 전라도 사람 안 뽑는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라도 사람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뭔가 집단적으로 이지매를 하고 폄하하고 비하하는 게 있는가 알아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전라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이 아저씨도 어른이 될 때까지 누가 그런 이야기 안 해주더라고 실제로 이게 누구예요? 에이 공유가 아니지 도깨비지 요즘 제일 핫한 인물이 도깨비인데 이번에 제가 알았구만요 텔레비전을 통해서 도깨비 나이를 알았어 939살이더라고 도깨비가 근데 전라도는 말이야 그러면 몇 살일까? 찾아보니까 천 살이 됐어 도깨비보다 더 먹었어 나이를 그러면 전라도를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주의 전자와 나주의 나자를 따가지고 전라도라고 그런다잖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쫙 남쪽 끝에 섬하고 저 위에 있는 전주나 완주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로 누구 마을 맞따라 역겹으로 쓸까? 고렷대더라고 그러니까 천년대 지역의 지명 중에서 가장 오래된 지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전라도가 어떤 곳인지를 핵심적인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라도가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 전라도 사람들은 어떤 자연과 부대끼며 살았는지가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전라도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전라도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도 있고 강도 있고 호수도 있고 바다도 있고 섬도 우리나라에 3천 한 100개 200개 있는데 그중에서 2천 몇 개가 전라도에 있고 너른 갯벌이 있고 없는 게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전라도는 옛날부터 식량의 고가니야 식량이 많고 먹을 것이 풍부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죠 뭔가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문화와 예술이 발전해 그리고 그 자연환경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직업도 많아 어부도 있고 나무꾼도 있고 농사인 사람 길 삼아 하는 사람 엄청 많죠 그런 모든 것들과 부대끼면서 다양한 문화와 예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라도가 예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적게 가지고 있는 그런 못된 놈들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어떻게 하겠어? 그렇지 뺏으려고 그러겠지 그러니까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위험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거기에 저항하는 종합농민운동 농민전쟁이 전라도가 발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불의에 저항하는 그래서 정의로운 그런 뭔가 기상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로운 정신 부당한 것에 계속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정신을 쌓은 거야 그래서 전라도를 오르르 자를 써가지고 의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캐릭터는 누구죠? 옆에 거북선이 있으니까 알겠구만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이 사남의 바다를 탁 지키고 있어가지고 외적들을 다 물리쳤어요 백전 백승이야 그래서 조선을 구한 거예요 그때 만약에 조선을 못 구했으면 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여러분하고 나 저하고는 이제 일본 말로 하고 있어요 진짜 오하이오 고자의 맛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외군이 부산으로 상륙했죠 그래가지고 육군이 그냥 파죽지세로 그냥 확 밀고 한양까지 밀고 평양까지 밀고 그냥 갔을 때 조선의 1%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도망갔잖아 1% 선조랑 간신들이랑 같이 도망갔잖아 근데 육군이 팍 치고 갈 때 이 사람들 전쟁하려면 뭐가 필요해? 보급 필요하잖아 보급 그 보급이 서남해를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외군들한테 보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 보급로를 이순희 장군하고 전라도의 우리 조상들이 백성들이 딱 지키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가 없지 활을 조총 한 번 다 싸고 활 다 싸 버렸는데 그 놈이 활 주사하고 다시 쌀 수 없잖아? 총알 다시 주사하고 쌀 수 없잖아? 점점 전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은 그런데 여러분 이순희 장군이 아주 훌륭한 장수이지만 전쟁을 혼자 할 수 있습니까? 누구랑 해야 돼요? 병사들이랑 같이 해야 되지 전쟁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전쟁 아니라 천하 없는 것을 해도 먹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이순희 장군과 함께 싸울 병사들의 먹을거리를 전라도 백성들이 농민들이 다 대준 거야 그쵸? 또 전쟁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무기도 필요하죠 그 전에 옷을 입어야 되잖아 옷 한 벌로 그냥 몇 년 동안 싸울 수 있어? 자 무기가 필요하죠 활은 누가 만들어 줬겠습니까? 병선은 누가 수리했어? 12척 가지고 133척을 외군을 무찌를 때 병선은 누가 수리해 줬어요? 짐은 누가 날랐습니까? 전라도사람 그 거북선 안에서 논은 누가 지었어요? 전라도사람 그렇습니다 그 전라도 이름 기록되지 않는 무수한 전라도사람들 99%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웅인가요? 그분들이 다 하나하나 이순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순신 장군과 함께 나라만 그런 식으로 지켰을까요? 자 이분은 누구예요? 왔다 왔다 잘도하네 딱 보고 알아보네 타산정략용이 1801년 음력으로 11월 달에 강진으로 형이랑 같이 유배를 와 형은 이제 와가지고 나주에서 헤어져서 약전은 흑산돌하고 이 사람은 강진으로 온 거예요 천주쟁이 지금으로 말하면 사상범이야 빨갱이야 빨갱이 그 추운 겨울에 다산정략용이 강진 땅에 도착했을 때 누가 이 사람을 보살펴 줬을까? 강진 사람 그렇지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춥고 배고프고 그런 유배기에게 왔는데 당대에 그 동네의 1% 돈 좀 가진 사람 뭐 벼슬자리라도 조금 하고 있는 사람은 다 외면한 거예요 왜? 혹시라도 자기가 저 사람 도와줘가지고 무슨 가지고 있는 거 조금 이럴까 봐 근데 역사에 보면 주막집 노파가 다산을 복로방으로 불러들여야 하고 따뜻한 방에 앉혀서 일하고 있으면 안 돼요 당신은 선비니까 동네이들이라도 가르쳐가지고 살아갈 방도를 찾아야 돼요 신분사의 가장 하층민이라고 할 수 있는 주막집 노파가 그 사람의 눈에는 이 사람이 사상범인이 무슨 대학자니 관리니 이런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렇게 주막집 노파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다산정략용이 밥 먹고 입고 다 치닫고 해주니까 그렇게 많은 저수를 하고 조선 최고의 학자로서 그런 책들을 남기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산정략용의 그런 학문적인 업적을 이야기할 때 그걸 가능하게 했던 당대 강진 사람들 99%의 백성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산정략용만 영웅이 아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백성들이 다 영웅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에서 그런 걸 배워야 됩니다 자 근데 역사 속에만 그런 영웅들이 있는 것이냐 아니더라고 장흥 남포 거기 자연산 굴밭이 있는데 2월 아마 초였을 때 굉장히 추울 때예요 너무 춥더라고 거기 딱 가보니까 이만한 바지산에 할머니들 두 분이 딱 물 빠지기만 기다리고 딱 웅크리고 있는 거야 눈만 이렇게 내놓고 딱 보는 순간 너무 막 가슴이 뭉클하고 아이고 이제 이렇게 추운데 이제 나이도 많이 드셨고 자식도 다 커서 이제 제 아까림도 할 텐데 뭐다로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추운 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 나는 이것밖에 없음께 이분은 그 바닷가 마을에서 논밭이 별로 없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 갯벌에 나가서 조개 캐고 낙지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석화 캐고 해가지고 그걸 팔아서 수십 년 동안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킨 거예요 그리고 다 이제 자식들이 장성에서 객지에 나가 있는데 지금은 그 장성에서 나가 있는 자식들한테 이거라도 해가지고 당신이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 추운 겨울에 석화밭에 나가 이거 캐가지고 일일이 까서 그거 자식들한테 보내주는 거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 그 악조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누군가를 위해 사랑을 베푸는 이런 모습 전라도의 어르신들은 옛날을 돌아보면 일제시대 때 다 뺏기고 또 산업화 시대는 공장이 없으니까 전부 다 바깥 나가니까 농사에 돈이 안 되는데 그걸 지키고 이렇게 엄청 어렵게 살았는데 그런 시련과 역경을 딛고 전부 다 자식들을 다 키워낸 거예요 자기 희생으로 그렇게 키워낸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고 바로 여러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제가 만난 이런 전라도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영웅이었다 위대한 영웅이었다 그렇게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순신 장군과 함께 나라를 구했던 수많은 이순신의 영웅 그리고 그런 조선 최고의 학문을 읽을 수 있도록 했던 그런 백성들 그 영웅들 그리고 지금도 전라도의 농가밭에서 정직하게 노동으로 이렇게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사랑을 베푸는 이런 분들의 그런 영웅적인 그런 모습 그 DNA가 바로 우리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전라도를 누가 욕하고 폄하한지를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욕을 하겠는가 어떤 사람들이 욕을 하겠어요? 전라도가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고 결코 물질에 현혹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러면 예를 들면 독재와 부딪히는 그런 것을 아이고 저것들은 아직도 대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바로 독재의 부역자들인 거야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전라도를 싸잡아서 욕을 하는 거예요 전라도 사람들이 세월호를 통해서 세월호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뭐 이렇게 도와주고 뭐하고 하는 것을 아이고 전라도 사람들 왜 저렇게 유별나게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남의 아픔에 공감을 못하는 사람 공감할 수 없는 마음이 메마른 사람들 아이고 전라도 사람들은 분열적이야 뭐 단합이 안 돼 획일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권위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들을 싸잡아서 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전라도가 왜 저래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아 저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전라도는 그렇지 않아 우리의 모습은 이거야 그런 마음 먹을 수 있겠죠? 네 자 전라도가 천년이 됐다 그럽니다 천년 천년의 전라도를 돌아보면 전라도가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도로도 막 울퉁불퉁하고 공장도 별로 없고 세련된 시설도 별로 없고 변방이라고 해요 주변 전라사람 주변인이라고요 좋은 구석이다 그래 천년은 그렇게 그렇다 치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다가올 천년은 어떻게 될까 시대는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 중앙 집권 서울에서 모든 것을 다 틀어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세상에서 모든 지역이 중심이 되는 지역 자치 분권의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물질적인 풍요 인공의 조형물들로 행복을 추구하던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자연과 친화적인 얼마나 더 자연을 누리느냐 그렇죠? 개인적으로 혼자만 많은 걸 갖고 있고 그걸 틀어지고 이런 세상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공동체적인 공동체의 가치를 건강한 공동체를 그래야만 행복할 수 있는 시대로 가는 거예요 전라도를 총구석 변방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천년 동안 우리 전라도가 가져온 그런 기질은 따뜻하고 정의롭고 서로 도와주는 미래 천년의 주인공이 될 그런 DNA를 갖고 있다 우리가 새로운 천년의 주인공으로 무엇이든지 맞서서 부딪힐 수 있다 새로운 천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